오늘은 작업휴스를 미리 보기를 다양하게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휴스를 미리 보기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웹브라우저, 폴더, 기타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복수로 실행했을 때 어떤 건지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지만 상황에 따라 미리 보기가 거슬릴 수도 있고 크기를 변경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경로만 알면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작업휴스를 미리 보기 크기 설정은 윈도우 키와 R을 눌러 실행창을 띄운 다음에 다음에 명령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렛스트리 편집기 창이 열리면 다음의 경로로 이동합니다. 직접 수동으로 이동해도 되고 더보기에 첨부한 메모장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이동 경로를 복사한 다음에 렛스트리 편집기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누르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이름 목록에 새 값을 추가하면 됩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빈 곳에 마우스 클릭, 새로 만들기, 이 워드 32비트 값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새 값의 이름을 변경하면 되는데 우클릭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를 누르거나 키보드에는 FE를 누른 다음에 이름을 변경합니다. 참고로 이름도 직접 입력하기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다운로드한 메모장 파일 안에 있는 걸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추가한 값을 더블클릭한 다음 값 편지창이 열리면 십진수를 선택한 다음에 값 데이터를 수동으로 입력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기본으로 사용하는 미리 보기에 있는 이 크기는 200입니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 미리 보기 크기보다 작게 하려면 수치를 이런 식으로 줄이면 되고요. 최대 키울 수 있는 수치는 800입니다. 800 이상으로 입력하더라도 최대 값인 800까지만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취향껏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수치를 변경한 다음에 컴퓨터를 재부팅하면 보시는 것처럼 미리 보기가 굉장히 커진 걸 볼 수 있고요. 재부팅하는 게 귀찮은 분들은 작업시줄에 마우스 클릭 작업관리자를 누르거나 단축키 Ctrl Shift Esc 키를 눌러 작업관리자를 연 다음에 프로세스 탭 이름 목록에 있는 윈도우 프로세스 항목에서 윈도우 탐색기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클릭 다시 시작을 누르면 재부팅을 하지 않아도 미리 보기 크기 수치 변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를 다시 조정하려면 동일한 경로로 이동한 다음에 10진수를 선택하고 값 데이터를 변경한 다음에 컴퓨터를 재부팅하거나 윈도우 탐색기를 다시 시작하면 다시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작업시줄 미리 보기를 끄고 목록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앞서 레이스트리 편집기와 동일한 경로로 이동한 다음에 이름 목록 빈 곳에 마우스 클릭 새로 만들기 Dword 30Wit 값을 누르고 이름을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름도 메모장 안에 있으니까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놓고 사용하시면 되구요. 생성한 값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번엔 단위 목록을 10진수를 선택한 다음에 값 데이터는 0을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레이스트리 값을 추가한 다음에 컴퓨터를 재부팅하거나 작업관리자에서 윈도우 탐색기를 다시 시작하면 작업표출 미리 보기가 목록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이려면 생성한 값을 마우스 클릭, 탁제를 눌러 지운 다음에 컴퓨터를 재부팅하거나 윈도우 탐색기를 다시 시작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필요했던 분들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